오늘의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 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우크라이나 사태로 지금 유럽에서 굉장히 깜짝 놀란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요. 이런 러시아의 위존도가 높은 에너지 부분을 유럽 각국들이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LNG선 수급 다변화가 상당히 일어나고 있죠. 네. 이번 기회로 러시아 아예 좀 저기했으면 좋겠어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겠지만 저거 자원 믿고 저렇게 까부는 거거든요. 지금 자원 없으면 솔직히 저런 식으로 나올 수도 없는데 지금 전쟁을 끝낼 생각이 없다고 참명을 했기 때문에 저거는 나토가 참전하기 전에는 끝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토가 참전하면 뭐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고 위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원의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중국은 이 틈을 타가지고 또 그 미국산 LNG를 수입을 한 거를 되팔아가지고 지금 무슨 그 역할을 하고 있다죠. 무슨 뭔 서방 역할? 그래가지고 거기다 판 거를 몰래 또 되팔고 있대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완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게.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지금 독일 같은 경우는 아예 태양광풍역으로 올래 가려고 했었는데 그걸 더 빨리 앞당가려고 하고 있고. 지금 EU에서 천연가스 수입하는 41.1, 석탄 46.7, 원유 26.9. 이거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옆에 있는 거를 축복이었다고 여기세요. 이제. EU가 그동안 러시아가 가까우니까 유럽 대륙에 있으니까 썼지. 지금 카타르 만나고 있는 거 아시죠? 카타르 물론 뭐 월드컵이 열리기 때문에 뭐 또 서방세계랑 또 그 왔다 갔다 하는 게 더 저기해질 필요도 있고. 러시아가 지금 가까운 지리적 위치로 이렇게 이점을 누렸지만 LNG 수출국 1위가 카타르예요. 그래서 지금 카타르랑 지금 왕래를 하고 있습니다. 카타르선이 잘 뚫리면 아마 이거를 조금 제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U 집행위원회에서 에너지 안보를 위한 리파워 EU 입법안을 발표했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의존도를 올해 말까지 3분의 2 수준을 축소한다. 그리고 2030년까지 완전 독립한다. 이거를 최대한 빨리 앞당겨서 다시는 자원 가지고 장난질 못치게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축소했기 때문에 당장 LNG를 써야 되니까 LNG 수입자를 다변하기 시작했죠. 아까 카타르 찾아간 것도 그렇고요. 카타르가 LNG 수출국 1위기 때문에. 대신 러시아가 가까웠기 때문에 쓴 거지. 비용을 조금 더 들이면 카타르에서 수입하면 되죠.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2위 LNG 수출 증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물론 미국에서 유럽 대륙도 멀기 때문에 러시아산 천연가스 쓰는 게 훨씬 이득이죠. 하지만 바이든이 말했잖아요. 평화를 위해서는 대가가 뒤따르고 국민들의 고통 분담이 필요하다. 그런 거에 가치를 매긴다면 물론 삶의 문제가 크긴 합니다. 사실은 먹여줘야 되기 때문에 삶의 문제가 크긴 한데 그래도 미국, 유럽, 지금 사실 아프리카처럼 못 사는 나라 아니잖아요. 거기도 빈부의 격차가 있긴 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삶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가치를 내세워서 그 분들이 불편을 조금 감수하면서 이런 것은 감수하리라 믿습니다. 감수하리라 믿고. 그리고 미국 중부지역에서 생산한 LNG를 동부지역, 남부지역 항구로 옮겨야 되기 때문에 LNG 터미널 이동량, 동부 남부지역으로 LNG 터미널로 이동하는 LNG 터미널은 거기서 LNG를 모아놓은 다음에 배로 수출하는 곳이에요. 중부지역에서 뽑아서 파이프라인으로 연결해서 LNG 터미널까지 항구까지 옮겨야 되기 때문에 이 이동량이 증대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것에 해당되는 우리나라 기업은 지금 수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아재강 같은 경우가 그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회사죠. 세아재강이 최근에 전남 순천공장에 200억 원을 투자해서 LNG용 스테인리스 강관 설비를 증설했습니다. 설비공사 이번에 마무리되면 연간 스테인리스 강관 1만 톤 정도 더 생산할 수 있고요. LNG 시장 확대를 예상해서 국내 최초로 24인치짜리 조관기. 조관기는 이 강관을 만드는, 강관은 그러니까 속이 비어있는 원통형 철강제를 의미하죠. 파이프라인에 쓰이려면 막혀있으면 안 되니까요. 스테인리스 처리를 하는 이유가 이 강관이 녹의 강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LNG 같은 경우에는 기화 상태에서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액화를 시켜야 되고 액화를 시켜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파이프라인에 녹이 잘 새게 되면 이동하는데 금방 부식이 되고 수명력이 짧겠죠. 그렇기 때문에 스테인리스 처리된 강관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관 생산량을 늘린 것이고요. 극 좋은 상태의 액화 천연가스를 이동하기 위한 파이프 건설에 적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 곳을 가기 위해서 파이프를 길게 설치하다 보면 중간에 끊길 위험도 있고 부식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지리적 이점이 있는 러시아산을 갖다 쓴 것이고 이번에 노드스트롬2 중단시킨 거 거기도 파이프로 연결해서 러시아에서 육상 지하에 있는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독일로 가는 그 가스관 사업이었죠. 그것 때문에 독일 총리가, 메르케 총리가 중단을 시켜버린 것이고 육상 저장 탱크를 통해서 육상 저장 탱크에 LNG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LNG 터미널로 이동을 시키고 그리고 그 LNG 터미널에서 다시 LNG 운반선에다가 실을 때 STS, 스테인리스 파이프 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설비 증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이 LNG 수출을 한다고 했을 때 항구에다가 LNG 터미널을 세우죠. 우리 그냥 고속 터미널이나 이런 거 마찬가지입니다. 버스가 거기 많이 모여 있죠. 버스를 가기 위해서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터미널은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구 쪽에다 터미널을 만들어요. 그래서 LNG를 모아야 되죠. LNG를 모으는데 그 LNG를 어떻게 모으겠어요? 육상에다가 지하 파이프라인을 건설해서 당연히 스테인리스 관관이 쓰이겠죠. 그래서 스테인리스 관관으로 이동을 시켜요. 근데 LNG 터미널에서 다시 항구에서 배에 실을 때 그때도 스테인리스 관관이 필요합니다. 배에다가 옮겨야 되니까. 배에다가 어떻게 옮기겠어요? 드럼통으로 하나 둘씩 나르겠어요? 파이프라인을 배에다가 연결시켜서 주입을 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미국 LNG 같은 경우에 미국 중부에서 동남부 LNG 터미널까지 가는데도 육상 파이프라인이 필요하고 LNG 터미널에 도착해서도 남부 해안에서 배에 LNG 운반선을 다시 실을 때 유럽에 가는 배로 실을 때 그때 또 파이프라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만약에 LNG를 2위에다가 그 수출량을 늘린다고 하면 미국 본토에서 항구까지 가는 거 그리고 항구에서 배에 실을 때 모두 스테인리스 관관이 필요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미국 LNG 터미널 유럽행 LNG 운반선 얘네가 지금 항구에서 줄을 서서 대기 중이랍니다. 그래서 액화 천연가스 유럽 시장 미국 점유율이 지난해 말에 7%였는데 지금 현재 3월 달에 32%까지 급증했습니다. 유럽 시장에서 7%밖에 한 자릿수를 쓰던 것을 미국 LNG가 32%가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굉장히 자원적으로 이득을 보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미국이 이거를 위해서 일부러 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용인하고 이러진 않았겠죠. 뭐 옛날에 음모론처럼 오사마 빈라델이랑 짜고 9.12 빌딩을 부셨다. 9.12 테러를 그런 것처럼 러시아랑 짜고 무슨 저기를 했겠어요? 미국을 믿어야죠. 어쨌든 미국이 이득을 엄청 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EU의 미국산 천연가스 가스 점유율이 32%가 되었고 여기서 앞으로 더 늘어날 거고 이게 고착화된 상태에서 이제 러시아산 LNG는 아예 안 쓸 것이니까 EU의 지금 에너지 의존도는 미국의 의존도 굉장히 이번 사태로 늘어나서 향후 몇십 년간 미국의 LNG가 유럽에 공급될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아재강 세아재강이 이 LNG 파이프라인에 관련된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파이프라인의 수요 증가에 힘여서 지금 세아재강이를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EU 각국 국가들이 신재생 에너지 원도 증설 예정이라고요. 네. LNG만으로는 안 되죠. 이제 아예 싹을 잘라버려야 됩니다. 석탄, 석유, 이런 화석 에너지들 신재생 에너지로 다 바꿔야겠죠. 그래서 풍력, 태양광 이런 것도 굉장히 지금 시기를 앞당기고 있어요. 이걸로 지금 빨리 앞당겨서 기술력으로 눌러버려야 되거든요. EU가 2030년까지 풍력 480기가와트 설치를 한다. 영국 해상풍력 목포량 확대 연간 풍력 설치 속도 2배 상향이죠. 독일은 2027년까지 육상풍력 10기가와트에 2030년까지 해상풍력 9기가와트 확보 결정했고요. 네덜란드는 2030년까지 해상풍력 누적 설치 목표 10.7기가와트에서 21.4기가와트로 2배 늘린다고 했고요. 벨기에도 누적 설치 목표 5.7기가와트에서 8기가와트로 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유럽의 전반적인 EU 국가든 EU에서 탈퇴한 영국이든 지금 전부 다 LNG는 미국산 아니면 카타르산 다른 쪽으로 수입처 다변화를 시도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원은 예상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 그리고 예상 용량보다 훨씬 더 많은 용량 이것을 계획하면서 지금 러시아의 의존도를 탈피하려고 지금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된 회사가 세아재강지주죠. 세아재강은 아까 전에 LNG 운반하는 파이프라인 스테인리스 강관을 만든 회사고 세아재강지주는 지주회사인데 그 밑에 자회사에 세아윈드가 있습니다. 우리 CS윈드라는 회사 잘 아시죠? 풍력, 해상풍력에 관련된 회사죠. 지난해 영국 생산법인인 세아윈드를 설립했습니다. 왜 영국에 설립을 했느냐 영국의 지금 미들스브로 미들스브로 물론 축구가 약간 약하긴 한데 옛날에 아마 이동국 선수도 미들스브로인가? 거기 아마 잠깐 제 기억이 정확하잖아요. 임대인가 갔던 것 같아요. 영국 진출하셔가지고 근데 그 미들스브로가 지금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맨시티랑 리버풀의 그 경기가 굉장히 회자되고 있잖아요. 명승부를 펼쳐가지고 근데 그 구단들만큼 인기가 있진 않고 그 구단들만큼 저기 뭐 큰 성과를 거두진 않았는데 어쨌든 미들스브로 지역에 굉장히 그 성원을 많이 보내는 축구단이죠. 근데 그 미들스브로 지역에 그 경기를 하는 그 축구장이 있잖아요. 우리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나 토트넘이나 리버풀 맨시티 경기 많이 시청하시잖아요. 시청하다 보면 미들스브로랑 붙었을 때 미들스브로 홈구장 보셨죠. 그 홈구장 축구장의 4배 크기 그 축구장의 4배 크기예요. 그 축구장의 4배 크기랑 2층 버스를 10대를 쌓았을 때 높이 왜냐하면 이 해상풍력 관련이기 때문에 그 해상풍력 관련해서 그 풍력의 그 부품들이나 그거는 자동차 크기가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잖아요. 블레이드 날개부터 해서 그 기둥부터 해서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층고도 높아야 됩니다. 이만한 공장을 지금 건설 중인 게 세아윈드예요. 영국의 미들스브로의 사우스 티사이드라는 곳이에요. 모노파일 공장 건설 중입니다. 모노파일 모노파일은 그 밑에 이제 해상풍력 중에 아예 먼 바다로 나가면은 더 이상 땅이 발에 닿지 않겠죠. 그래서 부유식 해상풍력이라고 해파리처럼 수면에 띄워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점점 해저면이 낮아질수록 그 아래다가 이제 강력한 지지 기반이 되는 것을 박아야 되죠. 그래서 그게 뭐 재킷, 모노파일, 트라이포트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형태가 다르고 깊이에 따라 다 다른데 지금 세아윈드가 하는 것은 모노파일 공장 어쨌든 하부 구조물입니다. 하부 구조물이 단단해야 그 위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블레이드를 박았을 때 흔들리지 않겠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보통 철강회사들한테 합니다. 왜냐하면 하부 구조물이어서 튼튼해야 되기 때문에 철강회사가 특수 철강제를 써서 강력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 공장 사이즈가 아까 말한 미들즙으로 그 홈구장, 축구장 4배 크기의 2층 버스 10대 높이짜리입니다. 동종시설로 세계 최대 규모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준비하는 이유가 아까 전에 영국이 영국이 지금 결국 이 위에서 탈퇴하긴 했지만 어쨌든 러시아산 천연가스나 원유 의존도가 높은 것은 똑같기 때문에 영국 해상풍력 목표량 확대에다가 풍력 설치 속도 2배 상향 예정 여기에 맞춰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에 발맞추어서 영국 법인인 세아윈드도 이런 공장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노파일 세아윈드의 공장은 단독으로 얘네 공장만 거기 갑자기 느닷없이 그 미들즙으로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왜 여기를 선택했을까 세아윈드의 모노파일 공장이 있는 영국 노스린 컨설드 험버강 남쪽에 위치한 이 지역 전체가 에이블 해양 에너지 파크라고 해서 에너지 파크로 건립 중인 그 거대한 이른바 지금 뭐 거기 춘천에 레고랜드 생겨서 지금 난리잖아요. 이제 개장하잖아요. 예를 들어 레고랜드가 있어요. 레고랜드를 개장한다고 해서 거기 여러 가지 레고 제품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겨울왕국 레고랜드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피터팬 레고랜드도 있을 것이죠. 그 많은 레고랜드 중에 한 분야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고랜드가 없이 멀뚱히 그냥 춘천에 변두리 땅에 혼자 겨울왕국 레고를 만든다고? 아무도 그걸 왜 만들어요. 거기다. 지금 이거는 세아윈드가 여기 만든 거는 영국이 해양에너지 파크 에이블 해양에너지 파크라고 올해 2월입니다. 두 달밖에 안 지났죠. 영국 정부에서 해상풍력 특화 항구로 지정된 이 곳에 모노파일 공장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국 현지에서 바로 현지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영국이 여기 해상풍력 특화 항구에 바로 설치하기 위해서 모집을 했는데 세아윈드가 여기서 선택을 받은 것이죠.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이고요. 모노파일 생산 공장은 내년 말 가동 예정이고 여기서 글로벌 해상풍력 터빈, 타워 관련 제조사들이 다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항구에 해상풍력 그 구조물을 설치할 때 세아윈드의 모노파일을 이용을 하고 그 위에 기둥 만드는 회사 들어가고 터빈 만드는 회사 들어가고 블레이드 만드는 회사 들어가서 완제품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글로벌 해상풍력 발전 시장 1위 기업이 덴마크 오스테드 사입니다. 여기에서 이미 수주한 건이 있습니다. 이런 레퍼런스를 보고 선택을 해준 것이죠. 세계 최대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있는데 지금 그 명칭이 혼시 쓰리 프로젝트입니다. 여기에 공급하는 대규모 모노파일을 이미 세아윈드가 수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덴마크 오스테드 사의 수주 이 능력을 보고 영국의 에이블 해양에너지 파크에도 입주하게 된 것이죠. 발전 용량은 2.4기가와트고요. 200만 가구의 1일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혼시 쓰리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300기의 해상풍력 발전 터빈 설치 이게 200만 가구의 전기를 제공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300기 중에서 20% 정도에서 30% 그러니까 60개에서 90개 정도의 모노파일을 세아윈드가 수주했다고 지금 업계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스테드사가 추진하고 있는 혼시 쓰리 프로젝트의 모노파일 300개 중에 30% 가량을 우리나라 세아지강지주의 자회사인 세아윈드가 수주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 그 업력을 바탕으로 해서 아까 영국의 에이블 해양에너지 파크 이 공장이 내년 말 가동되게 되면 영국의 지금 해상풍력 시장에서도 결국 세아윈드의 굉장히 이름을 널리 떨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세아지강지주의 자회사인 세아윈드는 이 풍력 요쪽 신재생에너지 쪽의 그 어떤 증가 정책에 발맞춰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아지강그룹이 다른 철강사와 다르게 지금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탈피하려는 이 EU의 노력과 그것을 노려서 점유율을 확대하려는 미국의 어떤 그 전략 여기에 지금 다 발맞추어서 세아지강과 세아지강지주가 맞춰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두 개 다 지금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아지강 세아지강지주 세아그룹 철강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다른 철강제 회사와 다르게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죠. 세아지강과 세아윈드를 둘러싼 주변 역할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세아지강 세아지강 지주에 대해서 저희 실적도 좀 살펴보고 주가도 좀 알아보죠. 지금 철강제 회사가 유명한 회사가 많이 있지만 포스코도 있고 현대제철도 있어요. 그런데 포스코랑 현대제철이 하는 것은 대부분 그냥 범용 철강 제품이죠. 지금 자동차, 건설, 조선 3대 저기랑 연결되어 있는 곳이죠. 포스코가 영어로 되어 있었네요. 포스코가 안 나오네요. 포스코가 포스코가 한글이었는지 영어였는지 생각이 안 나네요. 현대제철을 쳐볼게요. 현대제철을 보면 포스코랑 현대제철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철강회사고 대부분 아까 전방산업 세계에 연동된 것을 만드는 회사잖아요. 현대제철의 주가 흐름은 작년 초에 좋았지만 지금 밑바닥으로 떨어져서 오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지금 1위 업체인 포스코도 마찬가지 주가 흐름일 겁니다. 지금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로 나오네요. 포스코 홀딩스 이것도 주가가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림이 그림이 다 이런 상태죠. 지금 올라갔다가 산과 골을 만든 다음에 옆에 반등세가 너무 약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지금 세아재강과 세아재강 지주의 그림을 보면 같은 철강회사인데 그림 자체가 다릅니다. 아예 다르네요. 그림 자체가 달라요. 탄력 자체가 달라요. 지금 탄력 자체가 다르고 이런 모습이 나오는 이유는 아까 강관적으로 특화됐고 강관적으로 특화됐기 때문에 포스코랑 현대제철은 일반적인 걸 다 만들어요. 봉으로 된 봉도 만들고 H빔이라는 것도 만들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우리 강판도 만들고 그런 걸 만드는 반면에 세아그룹 같은 경우에는 세아그룹의 철강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구멍이 뚫린 그 강간 파이프에 쓰이는 강간 후유관을 만들기 때문에 영위하는 사업 분야가 다릅니다. 지금 더 각광받을 수 있는 곳이고요. 물론 철강 가격이 다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각광을 받아야 되는데 포스코 현대제철은 철강제 가격이 오른 거 근데 그 원재로 철강제 가격도 올랐거든요. 그런 부담이 있어서 그 대신 자동차 조선 그 다음에 건설 이게 세 분야가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야 좋은 건데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원재료 부담이 오히려 발목을 잡은 것 같고요. 세아제강과 세아제강 지준은 지금 다르죠. 세아제강 지금 그림만 저런 게 아니고요. 세아제강이 테마로 인해서 저렇게 날아갈 수 있는 주식도 아닙니다. 시가총액 같은 걸 시가총액이 지금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 4천억 원이고요. 보시면 실적이 엄청 좋습니다. 1조 2천억부터 시작해서 2020년에 1조 1천억으로 살짝 줄은 것 빼고는 다시 1조 5천억 원대 그리고 이번 연도에 1조 7천억 원이 예상이 되고요. 지금 영업이익은 1,612억이니까 2019년에 459억짜리가 4배 이상 되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영업이익률도 거의 두 자릿수가 다시 2, 3%밖에 안 남던 게 두 배가 남죠. 이런 것은 똑같이 원재료 가격이 오른 것은 맞겠지만 여기서 아까 세아제강이 하는 파이프라인 사업에 굉장히 기대감이죠. 단 한 가지 우리나라가 맨날 미국 트럼프 때부터 한 거 우리나라를 제발 빼달라 이랬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자국 내 철강을 키우려고 왜냐하면 자국 내 디트로이트 돌면서 엄청 연설한 거 아시죠? 트럼프의 전체 지지기관 세력이 옛날에 전통산업을 하던 단지들이에요. 그 단지들에서 다 일자리 읽고 마약하고 있잖아요. 그 다큐 보면은. 그래서 거기를 살리려고 자국산 철강 살려고 외국산 철강들한테 다 관세를 부여하고 일정 부분 이상을 수입 못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의 약점이에요. 그게 하나의 약점이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지금 굉장히 좋다. 세아제강 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아제강 지주도 지금 얘는 5,550억 정도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2022년도 컨센서스가 세아제강 과정에 안 나와 있는데 작년 확정 실적이 엄청납니다. 2019년 12월 달에 2조 6천억 매출이었고요. 2조 2021년에 2조 8천억이 있는데 영업이익이 631억 원에서 3천억 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0%를 돌파했고요. 실적이 특히 영업이익이 굉장히 마진이 좋아지고 있죠. 두 회사 모두 실적도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러시아산 원유랑 여러 가지 가스 의존도를 낮추는데 EU와 미국의 이런 쿵짝들 여기에 발맞춰서 우리나라 기업을 투자한다면 세아제강과 세아제강 지주를 투자를 하시면 되겠죠. LNG에 좀 더 중점을 두시면 세아제강을 투자하시면 될 것이고요. 신재생에너지원에 좀 더 중점을 둔다고 하면 세아제강 지주가 더 알맞은 투자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아제강과 세아제강 지주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